모쪼록 저희들과는 이 시간 기쁘고 즐겁고 또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들의 첫 무대를 열어드릴 멋진 가수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저희 TKBN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섹시한 각선비가 돋보이는 그런 가수라고 저는 누누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TKBN 뉴스타 가열쇼 30회의 첫 무대를 열어주실 가수는 쓰러지지마의 주인공 유명주 가수입니다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 옆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꿈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의 가슴속에 맺혔던 사랑 못났다구는 잎다를 같이 피워봐 미래를 향해서 우린 손잡고 내일의 가장 가야해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쓰러질 순 없잖아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.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 곁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꿈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 가슴속에 맺혔던 첫사랑의 꿈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미래를 향해서 물을 쏟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해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쓰러질 순 없잖아 쓰러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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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참이 내가 가면 쓰러지ростсли floor 쓰러지지마 쓰러지진 Ter Grabbit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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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